1번 손가락, 2번, 4번을 지우는 이유는 또 이제부터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2번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마스터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1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동작 방금 음악 공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약간 이렇게 될 겁니다. 같지 않아. 그냥 좀 빠르게 시작해서 그 말이 해서 좀 인테리어 있다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좀 빠르게 시작해서 그 어디에서 좀 인테리어 들을 때 원래 맞지 않나. 그냥 좀 빠르게 시작해서 그 말에서 좀 인테리어 하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이제 앞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도 앞이랑 똑같은 거죠? 이동돼까지는 같은데 2단부터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포지션과의 이동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칸안에 3포지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포지션이라는 뜻은 시, 우리가 원래 1포지션에서 4번 손가락으로 직접 정리를 1번 손가락으로 집게되면 그때는 4포지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와 나랑 연결되는 도가 2번 손가락으로 집게될 수 있죠. 그런 음정이랑 손가락 모델의 배치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했죠? 제 방향을 연주를 하면서 손가락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포지션에서 뻗어서, 물론 뻗어서 가끔은 시, 바로 반은 위, 도 제자리까지는 이렇게 1포지션에서 뻗어서 집기도 하는데요. 도, 샵이라는 음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받은 듯이 이동해서 집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만, 자동색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손가락을 가볍게 집어넣게 해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해봤습니다. 자, 공급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봅시다시피, 이렇게 똑같이 내려야죠. 여기에서도 수월탑을 세워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레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신. 그 다음에 얘는 이동 아니고, 여기에서는 또 이동입니다. 3번을 밀어서 돌려서 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레에서 레 샵이 나왔기 때문에, 개방향이 나온 후에 라 제자리를 짓을 때, 그냥 일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거의 독창한 뜻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복이 종료를 그려보는 중입니다. 손가락을 작업하는 곳이 이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의 손가락이 나올 때, 손가락이 촵룩이에는 중불로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손가락을gue죠. 손가락은 점점을购《주astered》 어느 한군데라도 뭔가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손이 이렇게 얹어져있게 그것이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 좋은 각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솔즐의 위치랑 레이조로 봤을 때도 첫 마디에 표시가 그려져 있죠? 이런 편을 꼼꼼하게 보신 분이라면 그게 뭔지 좀 아실 거 같고요. 아니면 1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거기에 화를 쓰는 것에 대한 표기법이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표기법 1이 있고 표기법 2가 있는데요. 그 물 표기법 1 같은 경우에 그냥 내리는 말 올리는 말에 방향만 자 이렇게 아 그럴 때 수업이 아 아 아 6 4 3 5 2 7 4 6 5 9 우라 두 줄, 두 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이런 식으로 통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되는 포즈가 사중음으로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순환적으로 그 부분을 저음을 짧게 연주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주음 플러스 이중음으로 연주를 연주음 플러스 이중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주해볼 2중음은 앞으로 3중 4중음 그런 분들도 확대시켜 나기 위해서 또 주문하고요 우리가 초 넘나지가 다르지만 그 운들을 일반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내 주문을 한 번씩 전혀 저의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순에서 두 분이 확실하게 맞추를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팔색을 넘어가면 손으로 손으로 반으로 올려놓은 손으로 손으로 약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